네, 앞서 보신 것처럼 3차 유행의 우려가 나오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비상입니다. 전체 수험생의 20%가 응시하는 서울은 지난해보다 시험 교실을 천여 곳 늘리는 한편, 고3 수험생들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일선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송성한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은 모두 249개 학교, 교실 수론 5,387개입니다. 지난해 수능보다 학교는 41곳, 교실은 980곳이 늘었습니다. 거리 두길 위에 한 교실에 들어가는 인원을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24명 이하로 줄이면서 더 많은 교실이 필요해진 겁니다. 감독관 등 관리요원도 지난해보다 5천 명 늘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총 4가지 기준에 따라 시험장이 달라집니다. 증상이 없는 일반 수험생은 예전처럼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하지만 시험 당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인 수험생들은 일반 시험장 안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능이 자가격리 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자가격리 수험생들만 시험을 치르는 별도 시험장학교 22곳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수험생은 지정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시험을 봅니다. 확진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만큼 고3 학생들은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또 수능 당일 후배들의 단체 응원과 학부모들의 시험장 방문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MBC 뉴스 송성현입니다. MBC 뉴스 송성 꼬 memes